한글자막 by 박진희 제가 2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까지 어려움이 많아서 무속인들에게 의지할 때 몇몇 분들을 만나 뵈면 모두 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엄마가 신을 거부하면 딸에게 대물림이 된다고 해서 엄마가 신을 받아 무속인의 길을 가는 분은 딸을 위해 자식을 위해 신을 선택해 무당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와 반대로 엄마가 거부하여 딸이 신을 받은 분은 엄마가 해야 되는데 자기가 신을 받아 부당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누가 받지 않으면 자신이 받아야 하고 또는 그것이 자식에게 내려가는 대물림에 대해서 풀어주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사회로 한 번 만져보자고요. 비유를 들어야 되는 거고 그래야지 우리가 다 같이 이해하는 거고. 신 내림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게 총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신 내림을 한 집안의 줄로 내려온다 이렇게 됩니다. 왕손은 왕손의 줄이 내려옵니다. 학자는 학자 줄이 내려와요. 그러면 내가 영적인 인어 일어나는 사람은 영적인 줄이 내려와요. 우리가 기술 재주가 있는 집안은 재주들이 물림을 받아요. 모든 인간은 대물림을 받으면서 연결을 해갖고 조상줄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조상줄이 왜 그 대물림으로 내려오느냐. 여기에서 자기 할 일을 다 못해서니까 그 다음 사람들이 받아서 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서도 자기 할 일을 다 목적성을 이루지 못해서니까 그 다음 사람이 받아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만일에 받은 사람이 이걸 잘 만져갖고 질이 좋아졌다. 그러면 좋게 해갖고 자손한테 물리면 받을 건데. 우에서 이렇게 이런 걸 만지는데 너무 많은 애를 먹고 힘든 인생을 살았어. 그러고 천대를 받으며 살았고 사회가 알아주지도 않고 그렇게 하면 많이 힘들게 끌고 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받으라 이케니까 안 받는 거죠. 만일에 우리 우예 분들이 이 신줄이 와가지고 내한테 이 능력을 주는 걸 갖고 공부를 잘하고 이래가지고 이걸 아주 잘 써가지고 이 국민한테 아주 존경을 받고 인감도 존경하고 임금도 존경하고 무슨 사회가 존경하고 기업인도 그렇게 부잔대도 그분을 존경하면 그 대물림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런데 천대받고 있으니까 안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천대받는 환경을 갖고 받으려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왜 해야 되는데? 요래 되는 거죠. 요런 것들이 우리는 자연에서는 능력을 줬는데 이걸 공부를 안 하고 지식으로 바꾸어서 이 사회에 잘 써게끔 이 노력은 안 하고 능력만 써먹을 줄만 알았지? 그러니까 능력만 써먹으면 어떻게 되냐? 돈을 우리 많이 벌었어요. 우리 부모님께서. 그래 그 능력을 내한테 줘서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 모양인데? 이것도 대물림이에요. 우리 집안에 돈을 많이 줬어 어떤 때에. 그래가 이걸 내한테 주니까 이걸 요새 뭐라 그러대? 금수저라 그래요. 금수저 음수저 따지잖아 지금. 그런데 이걸 받았어요. 받으면 내한테 덕이 될까요? 손해가 될까요? 마이너스입니다. 이걸 그냥 받는 것은 네 인생을 베리는 거예요. 돈에 못 까놔 버린 거라. 그리고 네 인생은 이제 발전을 못 해. 이거를 받은 것이 네가 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만들 줄 알아야 되고, 이걸 받을 때는 명분이 있어야 되고, 왜 받아야 되는? 내 자식이 이런 명분을 못 갖다 대고, 이걸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닐 때는 안 줘야 자식을 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누구 주냐? 사회에 주든지 국가에 주든지 줘버려야죠. 내 자식 주면 자식 인생이 베리는데. 똑같은 원리죠. 그래서 우리가 신들이 능력을 준 것을 잘 운용할 수 있게끔 만져야 된다. 그걸 지식이라고 해요. 연구, 지식으로 우리가 배우고 갖추면서 연구를 해서 이 자연에서 우리한테 준 능력을 잘 써야 된다는 거죠. 잘못 쓰면 어떻게 되냐? 천대받는다. 사람들로부터 경제가 있는 사람으로부터도 천대받고, 지식인한테도 천대받고, 뭔가가 똑똑한 사람한테도 천대받고,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천대받는단 말이죠. 그는 능력을 바르게 쓰지 못하는 걸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 능력을 믿고 그냥 살다가 보니까 나는 공부도 안 하고, 발전도 안 되고, 그것만 쓰다 보니까 시간이 2, 30년 가버렸어. 그러니까 공부해야 될 시간에 공부는 안 하고, 능력을 주니까, 구소를 한 개 주니까 그것만 갖고 놀다는 거야. 놀다가 보니까 한 30년 가버렸어. 그러니까 네가 어떤 실력을 발휘해야 될 때가 오는데 그때는 실력이 없어. 이게 이 사회에 무시당하고 내가 서름당하고 힘들어지는 거죠. 그때가 되면 그 능력도 가져갑니다. 능력은 네가 공부할 동안에 주는 거예요. 공부해야 될 시간에 그 능력을 줘요. 신이 능력 주는 것도, 이 자연이 주는 것도 내가 공부해야 될 시간 동안에는 왜 이 능력이 있어야 많은 사람들이 네 앞에 올 것이고, 환경들이 네 앞에 올 것이고, 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는 거지. 이 능력이 없으면 안 와요. 환경이 안 온다는 거죠. 환경은 왜 주느냐. 그 안에서 공부를 하라고 환경을 주는 거지. 그걸 가지고 점치 먹고 잘랐다 하고, 내가 최고 잘 알아맞히는다 하고 이러고 지금 놀으라고 주는 게 아니다는 얘기죠. 내 한테 누가 돈을 이래 대주잖아요. 그건 그 비용을 쓰면서 네 공부하라고 주는 비용이에요. 그걸 잘 처먹고 살아라고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걸 뒤를 대주는 게 그게 우리가 이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는 직장을 구하면 월급 주는 게 그런 걸 사회가 대주는 겁니다. 똑같은 원리죠. 우리는 공부는 안 하고 돈 벌러 가요. 공부하라고 그 돈을 뒤를 대주고 있는데, 그 돈을 벌어서 나는 놀러 다니고, 나는 다른 짓 하려고 그 돈을 벌러 간다니까. 그러면 그 시간이 이 삼십 년 동안 네가 그렇게 보내고 나면, 네가 사람 대접을 받으면 살 것 같으냐? 똑같은 원리죠. 신께서 준 이 능력은 공부하라고 준 겁니다. 네가 그 시간에 이십 년짜리가 있고, 칠년짜리가 있고, 삼십 년짜리가 있고, 삼십 년을 능력을 줘놨다면 삼십 년 동안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삼십 년의 시간이 끝나서 그러면 이 능력이 뜹니다. 신들이 바뀌어요. 공부하라고 주는 신이 있고, 공부할 때 도움되게 해 주려고 하는 신이 있고, 공부가 끝나고 나면 네가 능력을 발휘해서 실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활동해야 될 때는 신들이 바뀌어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점을 쳐도 안 맞아요. 네 실력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점 치는 실력은 갔어. 그 신들이 갔다니까. 근데 아직 점 칠라 그래. 점 때가 안 나오니까 뚜드리맞쭈죠. 뚜드리맞쭈. 물을 봐가며, 슬쩍슬쩍 이따기 경험한 걸로. 이러다가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 임자들이 오는 거지. 와가지고 이게 어디서 함부리 점친다고 지랄하는 거 갖고 한방 묶게. 근데 또 무시당했잖아요. 그러면 또 해. 계속 당하지 않지. 그래가 그리즈처럼 살다가 가거든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 자연에서 주는 이 능력은 네가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준 것이, 이것이 네가, 이건 네 께 아니다는 얘기죠. 네 께 아니고, 그래서 신들이 이런 환경을 가지고 네가 공부할 수 있는 조건을 좋게 만들어 주고, 많은 사람을 만나게 해 주고, 많은 사람들이 만나면 그 사람들의 아내는 무수한 걸 담아서 네한테 주는 것이다. 이게 인연법입니다. 내가 이 보물을 하나 받는 바람에 많은 인연을 걸 수 있고, 이 능력이 없으면 그 인연을 만날 수 없었지 않느냐. 이런 거에요. 우리가 이걸 착각을 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죠. 그렇게 대물림은 간단하죠. 아까 저게 설명을 다 했죠. 대물림이라는 것은 우리가 돈도 대물림 받고, 능력도 대물림 받고, 이런 것들이지. 그런 것들을 잘못 써가지고 천대 받는 건 대물림을 하려고 하죠. 우리가 안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조금 빚진 거를 우리가 받으려고 그래요. 요새 상속 받을 때 빚진 것도 상속을 한다고 그렇게 겁나가 안 받아보잖아요. 똑같은 거에요. 우리가 이 능력을 잘못 써가지고 집안에 흉한 벌이 들어왔어. 벌이 들어왔는데 이것도 대물림 받아야 되거든요. 안 받으려고 그러는 거에요. 우리 집안에 지금 벌이 들어왔다고, 신벌이. 산신벌도 들어왔고 용왕벌도 들어왔고, 너가 용왕이라 하니까 용왕벌 들어온 거죠. 신벌이 들어왔는데 이걸 갖고 계속 어려움을 겪는 것을 우리 자식들이 봤어. 그걸 또 대물림 하려고 해요. 안 받으려고 그러는 거에요. 안 받으려고 그러는다고 안 받아지느냐 하면, 그 제자한테 온 그러한 너희들 조상들이 너희들을 지금 인퇴하게끔 한 것도 그 줄로 왔기 때문에 그건 대물림 받아갖고, 네가 이걸 바르게 잡아서 이 대물림을 벗을 내야 되는 거에요. 네가 왕손이면 왕줄이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왕들이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도 왕손이 줄을 받아서 난중에 진짜로 어려움을 겪는 것도 그 왕손을 줄여서 겪는 거에요.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신주를 다르게 생각하지 마라는 거죠. 이 사회는 모든 것이 그렇게 운용되고 있고, 이 지구는 그렇게 운용되고 있고, 인간은 그렇게 운용되게끔 되어있다. 전부 다 신줄로 해서 이 세상이 오는 거에요. 학자는 학자의 신줄로 해서 대물림을 오니까, 그래서 학자 집안에 학자가 나죠. 이제 약도 집안에 약을 쓰는 사람들이 나오고, 의술을 가진 사람은 의술 집안들이 거기에서 자꾸 나오고, 부모님이 의술을 하니까 그쪽으로 이끌어 주니까 그렇지 않겠나? 그렇지 않아요. 줄이 내려와기 때문에 그쪽의 능력을 많이 주니까 그거를 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그게 신줄이에요. 의사도 신줄이에요. 정치도 신줄이에요. 점바치도 신줄이에요. 점을 치는 것도. 그 다음 침 놓는 것도 신줄이에요. 전부 다 그러한 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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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회는 다 내려와서 이걸 어떻게 크게 운용할 수 있느냐가 이 사회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많이 알아야 된다. 아는 만큼 쓸 수 있다. 모르면 못 써요? 모르면 못 써는 거다. 아무리 뭐라고 해도 모르면 쓸 수가 없다. 아는 만큼 쓰고 모르면 당하게 돼 있고. 그렇게 하면 또 공부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제부터 이런 걸 하나하나 이제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이 땅에 있는 한 내가 전부 다 풀어주고 갈 테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